킬이 어차피 못 맞췄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희 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봐주시길 바라고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잠시만요 방차는 10년이나 살았잖아 그럼 누구 먼저 할까요? 필릭스 보내줘요 저요 내가 그때 필릭스 잘 설명할 수 있을거 같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드래곤 EP. 시작! 현진입니다. 성대! 성대 결절! 낮은! 낮은! 보이스! 목소리! 정답! 자동차! 운전! 이겼다! 오토바이! 바이크! 뭐야? 뭐야? 이건가? 오토바이! 와 이런 질문 처음이네요. 닭보기! 말보기! 저는 말보기로 가겠습니다. 살짝 이해 못하는데 뭔가 말보기 들었을 때 마른 보기 닭보기가 결과 딱딱한 복수화 내가 나를 뽑았어! 내가 나를 뽑았어! 에이! 에이! 잠깐만요!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한국어가 좀 아직 구속해서 좀 말이 한국말? 아직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잘 말 못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름이 뭐예요? 아시죠? 아세요? 네네네 그리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사죄기험으로 구속됐어요. 그게 뭐예요? 사죄구 어 그 크라임! 크라임? 아 뭐예요? 어레스트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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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임! 왜요? 이유가 있으려나요? 어? 어떡해? 페이크! 사기! 다른 거 여쭤볼게요. 다른 거 음 좋아요 좋아요 음 Abandoned place 어 그런거 그런거 뭔가 사람 없고 그런 느낌 버려진 느낌 음 음 스트레이키드 어 엘리 닭 필릭스 가장 최근에 배운 한국어는 다음 주 추석이라서 한경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한씨 2개월 전에 왔어요. 아 2개월 전에 왔어? 아직 한국말 서툴구나. 네네. 잘생겼다. 몇 살이니? 몇? 몇 살이야? 몇 살이요? How old are you? 어... 소중한 아이로 저는 17살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 붙이면 안 될 거 같아요. 아 마이건 내 욕심이지만 하지만 네가 네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마이건 아...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 거지?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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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건 내 욕심 건 건 건 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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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진짜 알아요. 아 마이건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 18살 어떻게 된다는 말은 살짝 목소리 있는 되게 좋아요